새벽 시간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의 6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목격해 건물로 들어가 거주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로써 거주자 20명이 대피하고 4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대피를 돕던 20대 남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